얼굴을 맡고 있는 단장 장연주입니다 몇 살 같아요? 몇 살 같아요? 어떻게 알았어? 17살! 17살! 17살입니다 여러분 예쁘죠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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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청 자 팀 소개 바로 이어서 하겠습니다 아 네 네 저는 레이시에서 힘과 개그와 얼굴 못생김을 맡고 있는 레이시 비드 군술입니다 댄스 관리 군술입니다 레이시에서 군기반전을 맡고 있습니다 버리면 죽어요 댄스노트예요 저는 전사소냐고요 전사 욕할을 맡고 있습니다 다 푸셔버릴 거예요 죄송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레이시 중에 이쑤시기를 맡고 있는 장도연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레이시에서 짜리분땅을 맡고 있는 세양입니다 네 네 저는 레이시에서 어 이제 뭐가 남았죠? 이제 할게 없는데 저는 레이시에서 몸매를 맡고 있어요 네 자 몸매를 맡고 있고 네 저희 레이시가 이번에 두 번째 홍대에서 버스톱을 하는데 관객들이 다 무디로 갔는지 모르겠어요 저쪽으로 다 몰려있는 것 같은데 아 저희한테 조금 더 호흡을 보내주시면은 조금 더 고가의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더 가까이 와주셔서 저희랑 같이 놀아주세요 네 바로 다 합격할까요? 네 저희 이번에 레이시에서 비주얼 담당 남자와 여자와 함께 커플댄스를 한번 보실 수 있는 시간입니다 네